지민 vs 남준 aka the biggest you would fight in history 하하하하 굉장히 별로였어요 그때 살도 굉장히 포동포동했고 농담이고요 숙소에 들어왔을 때는 레몬형을 처음 봤었는데 레몬형이 완전 연예인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네요 여기서 다 하고 가면 돼요 레몬이 진작 인터뷰하고 있는데 그래 너 계속 끼 해 그런게 밖에 안 돼 계속 끼 해 죄송합니다 미친이 남준이를 만들 때 미친이 남준이 누구야? 남준이 형 아는 사람이 있어요 쏟아같은 씨 알지 어? 지금 뭐야? 남준이 어떻게 해서 하는거야? 아 지금 어떻게 해 진짜 나쁘다 난 살살이가 이런 애 처음 본다는 애가 진짜 어떻게 따로만 몰라도 얼굴을 돌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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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아쉽게 너가 처음 보고 배워 형을 이 친구 동생이 영어 시켜주는 화면 보고요 난 너의 목을 조이네 가사를 써야되네 넌 완전히 쪼리네 내가 조던이면 너는 쪼리네 내가 돈을 부어 내가 돈을 부어 오늘의 마음으로 내가 돈을 부어 내가 돈을 부어 내가 돈을 부어 르메트 르메트 롤메이트는 누군가요? 유! 유! 나! 미리 찍냐고 왜 지금 찍냐고 안 올릴 것 같죠 형 너 생일 때 쓰려고 그러지 어떻게 알았지 웃으면 안돼 웃지마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지민의 지민 지민 전 팀 액션 저 팀 액션 말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저 팀 액션 아름이 무슨 소리 했어요 다시 할게요 배영으로 배영 저 팀 액션 저 팀 액션 저 팀 액션 저 팀 액션 오 지민아 뭐라고? girl 뭐라고? 여자 지민 네 너는 없지 잠잠 뛰어 지금 발 뜨거워요 저업처득이지 발바닥이 너무 뜨거워 어 나 나 너무 좋다 지금 발바닥이 너무 뜨거워 너무 편하네 지금 발 탈 거 같아 뜨겁냐? 야 여기 발바닥이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뜨거워 야 진짜 너무 뜨거워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뭐 77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셔가지고 아 너예요? 아 네가 지었어요? 진짜 아쉬워 고맙다 그래 개띠요? 개띠 그러면 몸은 자기의 띠를 몸으로 표현하신대요 아름다운